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토요타 플래그십 스포츠카죠 GR 스프라입니다 GR은 토요타 스포츠카 워크스팀인 가주 레이싱의 약자죠 스프라가 좀 낯선 분도 있고 반가운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힐링로드로 송산에 있는 공룡알 화석단지 주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라는 사실 단순한 스포츠카라기보다 토요타의 헤리티지 그리고 가주 레이싱 모터 스포츠 DNA가 가득 담겨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우선은 토요타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2000GT 아시죠 2000GT를 계승을 해서 5세대까지 이어져 온 모델인데요 중간에 공백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정통 스포츠카의 어떤 기본기가 완벽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측렬 6기통 3.0 파워트레인이 뒷파키로 차체를 밀어내는 앞으로 밀어내는 FR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완벽한 무게 비율 저는 50대 50을 실현하고 또 극도로 낮은 전고 또 아주 짧은 그런 축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짧은 축간거리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또 설명을 하겠고요 전고가 1305mm 그러니까 초등학생 키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축에서 뒤축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 베이스가 2470mm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짧죠 보통 준중형 모델의 힐 베이스가 2700mm 정도 되니까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는 2인승 시트만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은 전부 이 트렁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스포츠카 중에서는 가장 넉넉한 290L에 달하는 적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롱루즈, 쇼테크 이런 황금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볼륨도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2인승 전통 스포츠카라는 것을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에어 인테이크 홀이 이렇게 같은 선상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홀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즈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범퍼립하고 딱 어울려가지고 정말 저돌적인 공격적인 그런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후드의 어떤 볼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하면서도 그냥 봐도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셰링커네요 미셰링커 19인치 타이어가 방착이 되어 있는데 평평비가 35입니다 이 앞쪽에 휀다 같은 거는 거의 보닛하고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휀다하고 후드의 영역이 거의 구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그린하우스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정체적으로 앞에 윈드실즈도 그렇고 측면의 창문도 그렇고 그린하우스도 그렇고 전부 다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 숄더 전체의 어떤 볼륨 같은 것들이 정말 과감할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루프도 이게 무슨 더블 버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보고 더블 버블 루프라고 합니다 더블 버블 루프 이게 공기 흐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고가 한 1300mm대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사람이 앉는 자리 딱 두 개 헤드 쪽에 뭔가 좀 움푹 패이게 루프를 루프의 공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버블 루프라는 것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 디어글라스가 트렁크 리드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딱 위로 바짝 찍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운포스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토요타 스프라 이렇게 딱 엠블럼이 딱 박혀있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GR 배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달려있으면은 그 마니아들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꽤 높습니다 트렁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보통 한 중간 사이즈의 여행용 캐리어는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뭐 필요하다면 어 골프백 같은 것도 두 개 정도는 X자로 어 실고 뭐 부스턴백 부스턴백 두 개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는 또 이 투박스입니다 엔진룸하고 캐빈룸하고 딱 두 개의 공간으로 어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캐빈룸하고 트렁크하고 이렇게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 뭐 스키스루 같은 건 별도로 없어도 그런 것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두 개의 대형 머플러가 있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점점점점으로 되어있는 나이트가 보이시죠 저거는 후진등 그리고 또 야간에 안개등 뭐 이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신차가 나오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앞쪽은 뭐 닮았고 뒤쪽은 뭐 닮았고 뭐 어디는 뭐지를 어떤 차랑 너무 똑같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카피를 했다 베끼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전면이나 측면이나 지붕이나 뭐 트렁크의 어떤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을 아주 잘 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로 선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듯한 그런 어떤 연결감 같은 것들이 오우 정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운전석 이 콕핏의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이내믹한 스포티한 어떤 그런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콘솔에 있는 이 격벽입니다 격벽 이걸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게 오른쪽 무릎을 딱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에 발을 딱 대면 대부분 다리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약간 쩍벌람이 되잖아요 쩍벌람이 되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이 콘솔의 격벽 그리고 왼쪽에 또 도어 안쪽에 도어 핸들 같은 것들을 좀 안쪽으로 많이 끄집어 내가지고 뭔가 딱 운전을 할 때 좌우에 무릎을 양쪽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고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운전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 시트도 가운데에 무슨 뭐 이게 알칸타라 같은데 알칸타라하고 일반 가죽하고 이렇게 혼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일체용으로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 버킷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속도가 좀 붙으면은요 특히 스포츠 무드 같은 데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버킷에 뭐 부스트 기능이 있는지 뭔지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를 쫙 지지를 해줍니다 티어링 힐의 직경도 이게 373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보다 이 직경이 상당히 좀 짧은 편이죠 그러니까 손에 쏙 들어옵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 양쪽에 이렇게 좀 등쪽에 허리 이 부분들 딱 잡아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릎 딱 잡아줘서 이게 장시간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뭐 그런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실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뭔가 좀 딱딱한 바운스 자체가 약간은 좀 퉁퉁거리고 좀 딱딱하고 하드한 그런 어떤 그 쇼급 슈버의 어떤 세팅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클루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클루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클루스터도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이렇게 혼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RPM 게이지를 가장 중앙에 딱 위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으로 해놨는데 그 옆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디지털로 다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하이테크한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그 다이얼식 이 터치 패드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에이다스 시스템도 갖춰놨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스프라의 어떤 진짜 맛이죠 퍼포먼스 주행 퍼포먼스 또 주행 질감 그리고 트위터가 항상 강조하는 스프라의 어떤 사운드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화성에 있는 송산면이라고 하나 여기 송산면인데 지금 갈대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어 공용알 화석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조금 한가했습니다 여기가 이 위에가 이게 전부 다 매립지인데 어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갈대밭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여기서 광고도 많이 찍습니다 광고도 많이 찍고 또 여기 굉장히 곧은 길 오프로드도 적당히 비포장길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힐링로드의 하나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나저나 스프라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여러 스포츠카 중에서도 상당히 다루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축강거리 그러니까 힐베이스가 굉장히 짧죠 보통 어떤 일반적인 이런 차급의 힐베이스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한 300mm 그렇게 짧은 축강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약간 좀 불안하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코너링 같은 데서도 아 조향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감속도 하고 이랬던 그런 구간도 제가 지금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뭐 거의 감속을 하지 않고 그냥 조향을 해도 그런 어떤 핸들링 이런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게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라는 L6 스윈 스크롤 터보 이렇게 부르는 2,998cc 배기량의 직렬 6기통 가설인 엔진을 풋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387마력 최대 토크가 51kgfm 이렇게 발휘합니다 근데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거의 뭐 2,000rpm 아래 1,700인가 뭐 이 정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초반 토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8단 자동 반속기가 마무리해 있는데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꽉 풍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순간 가속력, 발진 능력 이런 것들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시프트 다운이나 시프트 업이 자동 모드에서도 살짝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이 패들 시프트나 수동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런 시프트 업이나 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이 스포츠카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변속 그 변속에 따른 확실한 엔진 회전수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보여주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울리는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와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또 밟고 이럴 때마다 뭐 엔진이나 또 뭐 셰시나 이런 데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하는 어떤 그런 재미를 확실히 좀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운전이 재밌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어떤 축강거리에서 나오는 핸들링, 핸들링, 핸들링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웬만한 코너링에서는 크게 감성을 하지 않고 바로 진입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쾌감 그런데 이 퍼포먼스 못지않게 소리 사운드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게 두유타가 보니까 계속 이 사운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들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배기 사운드가 뭔가 실내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것하고 이게 영상으로 한번 걸러져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뭘 달든 뭘 해가지고 한번 이 사운드를 배기 사운드를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아진 하나 모르겠는데 전 한번 담아보겠는데 제대로 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담아보겠는데 한번 해봤어 소리가 당길나는 모르겠네 으이차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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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 오 다른 차에서 나는 팝콘 소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페달 반응이라든가 엔진 사운드 깊이 이런 것까지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한번 체험시승을 해보시면 GR 스프라가 왜 도요타를 상징하는 어떤 스포츠카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요타의 플래그십 스포츠카 이 스프라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마니아층이 꽤 두터운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경쟁차가 많기는 한데 대부분은 또 이제 억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스프라는 단일 트림의 가격이 7,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7,568만 원 네 7,568만 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런 어떤 고성능 퍼포먼스 스포츠카의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어떤 상품성을 갖고 있지만 가격은 한참 저렴하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흔한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포츠카 뭐 이런 것들 보다는 뭔가가 희소성 면에서 그런 가치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한정 모델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몇십 대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뭐 판매가 완료가 되고 사실 몇 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했다가 제가 오늘 시승을 했는데요 타 보니까 DR 수프라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처럼 뭐 재미있는 시승을 한 것 같아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포츠카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번 어떤 목록에 한번 더 포함을 시켜놓고 반드시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요타의 플래그십 스포츠카죠 DR 수프라와 함께 오토렐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